카카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포털 및 기타인터넷정보맥의 서비스업체입니다. 카카오는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41% 상승한 5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20일 대비 약 7.2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2월 9일 7만 1,3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27일 3만 7,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8월 1일 70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13일 5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5.8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인은 477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50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27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2일 가장 많은 6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18일 가장 많은 2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6.47%에서 약 26.8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1월 9일 약 27.01% 최저 지분율은 2023년 6월 29일 약 25.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조원이며 2015년 9,321억 대비 약 727.9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252억 원으로 2015년 885억 대비 약 379.9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5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285억 원으로 2015년 787억 대비 약 마이너스 517.1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26%입니다. 카카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77.92배이며 지난 2015년 88.3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8.1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63배이며 지난 2015년 2.6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9.26%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23% ROE는 마이너스 2.1%입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5조 6,23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위,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7조 7,17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3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위,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252억 9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5위, 코스피 종목 기준 92위,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285억 7,29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1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7위,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맥의 서비스업 기준 17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카카오에 대해 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8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6만 4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7만 3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7만 8천 7백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6만 2천 2백 원에서 5만 7천 6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카카오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